국산차 1년 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소개해드릴건데요. 저희 딜러 전산에 확인해보니까 150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신규 매물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8만 2천키로 판매가격 2,199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사고 없이 관리 잘된 차량이고 내관 모습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있고 워크인 들어가있습니다. 후축방경보 옵션 들어가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하이패스 룸밀러,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구요.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죠.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있는 차량입니다. 휠도 깨끗하네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8만 2천키로면 나쁘지 않죠. 가격도 2,199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현재 상품화 진행중이어서 사진이 없지만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19년식에 11만 9천키로, 판매가격 2,379만원.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후두 교체한 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스마트크루즈의 헤드업, 통풍시트, 전동시트 옵션 들어간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이고 주행거리 11만키로, 판매가격 2,499만원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역시 상품화 진행중입니다.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엔더, 도어, 라디에이터, 단순교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해 보여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차전이탈 방지, 후축판 경보,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썬노프 옵션 들어가 있고,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네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식이고 11만키로에 2,499만원,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2만 1,000키로, 판매가격 2,1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에는 없는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해 보여요.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자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이런 옵션들 가진 차량이네요. 스마트크루즈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2250만원, 검정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에는 없는 차량이에요. 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0만키로, 옵션 살펴보면,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둘 다 들어가 있고, 키 두 개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19년식에 10만키로, 2250만원.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1만키로, 판매가격 238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교체가 한 건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고는 없지만, 교체는 한 건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브라운 시트고, 시트도 깨끗해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축방 경보, 차선 히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메모리 시트,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타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뒷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네요. 워크인 들어가 있고, 모니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좀 남아있고, 이름 깨끗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까지, 옵션 되어 있네요. 17년식에 주행거리 11만키로, 판매가격 2380만원, 요정도 컨디션 차량은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3만키로, 판매가격 205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는 프론트엔더 한 건 있네요. 체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은 깨끗하네요. 스마트 크루즈 옵션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워크인도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룰밀러 블랙박스까지,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깨끗하네요. 17년식에 13만키로, 2050만원, 오스트도어까지 포함된,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네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8만키로, 판매가격 2,299만원. 회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에는 없는 차량이네요. 키로수도 좋고, 가격대도 괜찮아요. 사고가 없이, 관리가 잘 된 차량이에요. 외부 컨디션도 좋고, 기본 옵션 살펴볼게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휠은 깨끗하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키 2개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지금 사진상에 보이지 않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시트도 깨끗하고,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이런 옵션 가지고 있는 회색 차량이었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8만6천키로, 판매가격 2,450만원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있어요? 렌트?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에는 없는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너무 깨끗하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살펴봐야죠. 히트도 깨끗합니다. 관리 잘 되어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힐도 깨끗하고, 뒷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네요. 열선 시트에 워크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 흘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키 2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 가진 차량입니다. 축방 경보 옵션도 들어가 있고, 흰색 바디에 18년식, 주행거리가 좋죠. 8만 6천 키로, 2,450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7만 1천 키로, 판매가격 2천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사고 없이 관리가 잘 된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이 정도면 깨끗하죠.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안 남아있네요. 휠은 깨끗하고요.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뒷좌석엔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엔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키는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요런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17년식에 17만키로, 판매가격 2천만원,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된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2천만원, 주행거리와 가격이 괜찮네요. 성능 점검을 그럼 얼른 살펴봐야죠.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무사고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키로수도 마음에 드네요. 내부 옵션 살펴보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키 2개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휠도 깨끗하고, 촬영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옵션도 좋고, 회색 차량인 것만 좀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데 어떠실까요? 검정색이나 흰색 차량이, 이런 컨디션과 옵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2,060만원. 갈색 차량이네요. 밤색, 갈색.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는 없는데, 후드, 프론트엔더, 라디에이터, 여기 3개 교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관리 잘 되어있고, 내부 시트 컨디션 브라운 시트, 너무 깨끗하네요. 관리 잘 되어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휠도 깨끗하네요. 18년식의 주행거리 10만키로, 2,060만원, 사고 없이 단순 교체건만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 13만키로, 판매가격 2,220만원, 검정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살펴보면, 시트도 깨끗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18년식에 13만 3천키로, 2,22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차를 계속 보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네, 깨끗하게 관리 잘 된 차량이었습니다. 요정도 컨디션 차량은 어떠실까요? 옵션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다음 차 보실게요. 자, 이번 차량.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2,120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눈은 없어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도 살펴봐야죠. 시트 컨디션 깨끗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양쪽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후축방 경보, 전동 트렁크,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네요. 휠도 깨끗하고, 요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 18년식의 10만키로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흰색 차량이네요. 17년식이고, 12만 8천키로 판매가격 2,099만원. 흰색 차량,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후드, 프론트 엔더, 교체 있습니다. 세부 상태는 양호, 미세누유는 없어요.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면,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깨끗해요.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키는 하나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 차량이고, 128,000km, 2,099만원, 이런 옵션 가진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7만km, 판매가격 2,049만원, 흰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가 있네요. 후드, 프론트 엔더, 라디에이터, 인사이드 패널까지, 4개 교체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은 좋네요. 깨끗하고, 하이패스 룸미너, 블랙박스, 하늘아마 썬루프,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네요. 휠도 깨끗하고, 윗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어요. 전동트렁크,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키 2개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7년식이 주행거리가 너무 좋네요. 7만km, 가격은 2,049만원, 단순 사고권은 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차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신 차 있으셨을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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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